드럼길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를 찍는데 와... 고맙습니다 드럼 드릴 뻔하긴 했어 근데 거기는 뭐 이렇게 다른 음식이랑 다르게 다 있어 소금 없는 게 아니니까 소금 받으세요 소금 받으세요 맥주 먹어도 되나요? 어? 맥주 소주 뭐 원하시는데 소주 맛있다 해서 맥주... 예 감사합니다 그래 성적사 2분 맞출 거 아니야? 아니아니야 이게 그람으로 먹는 거잖아 130g 이만하니까 그때가 뭐 맥주 먹자고 하고 또 원장님 보고 좀 기간 되시냐고 본 계획 했는데 저희 요즘 이 상대살 집에서 젊은 남자애들이 많이 해 줬는데 응 아니 그래 하여튼 이런 맛으로 사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 2년간 이런 삼겹살 한 번 제대로 막 삼겹살 집에 와가지고 다들 막 조신하게 그냥 먹고 살았잖아 와... 시간차고 응 그냥 한... 야... 순식간이다 순식간 누가 나야 여기 이걸 가 쌓아 가는데 또охogaonde 하는 spots 예 자 익숙해전기 운동 Lori 일요일 운동 Bonjour 여러분 해주세요 ẹ